대구와 경북 지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 8시 기준 강우량은 대구 달성군이 11mm, 경북은 경산 3, 봉화 4.6, 문경 6.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20에서 최고 70mm 내린 뒤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19.8도, 경북은 안동 18.5도, 포항 20.7도 등 16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27도, 경북은 안동 25도, 포항 27도 등 21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